자, 기념일은 오늘 1회 21일이죠?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트레인 네, 그래서 시, 시 아, 이게 무슨 제주로 트레인 소리를 냅니까? 이게 어떻게 트레인이 됩니까? 트레이닝 트레인 트레인 그 속에서 클레이 C-A-Y 소리 클레이 그 속에서 클레이 얘는 A K-A-Y 클레이 클레이 K-S-N-A-I-N S-N-A-I-N 소리 K-S-N-A-I-N 스nail K-E-M-A-I-N E-M-A-I-N E-M-A-I-N K, 소리 E-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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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E-M-A-I-L K-E-I-N 이런 뜻일 땐 무슨 시예요? 이런 뜻일 때는 무슨 시예요? 자연이가 알고 있는 시 얘기해 주세요 인정해서 가장 중요한 하자 씨 그다음 중요한 이름 씨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이름 씨 세 번째 중요한 건 뭐? 어떤 씨 말 그대로 어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행복한, 슬픈, 배고픈, 화가 난, 비가 내리는 다음 네 번째 어찌 씨 말 그대로 어찌 뭐 뭐 하다 빠르게 달린다 할 때 빠르게 천천히 걷는다 할 때 천천히 이런 말로 어찌 씨 다섯 번째 우리말에 없는 박대비 씨 예를 들어 읽어보세요 인 더 박스 인 더 박스 무슨 뜻이에요? 상자 안에 있다 상자 안에 있다 상자 안에 있다 하고 싶어요 상자 안에 상자 안에 이런 걸 보고 박대비 씨 앞에 놓는 말 중에서 비가 오다라는 뜻이며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예요? 당연시 당연히 하다 씨겠죠 비가 오다라는 비가 오다라는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 비가 오다라는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 비가 오다라는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 이름 시겠죠 이름 시겠죠 무엇이 내리니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자 오케이 배 속에서 계속했어 테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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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에 아이 엔 오케이 이런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 이름 시 하다 씨 뭐뭐 한데 뭐뭐 한데 뭐뭐 한데 이런 뜻으로 쓰이면 페인트 또는 물감 같은 뜻으로 페인트나 물감이란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 이름 시 이름 시 무엇을 필요로 하니? 물감을 필요로 한다 테인트 플레이 플레이 하다 뭐 무슨 하다 미 по 저 studies 펭 이 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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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N-I T-A-Y T-A-Y Gray Gray I-N puede AL nail U-S-I Č-Y U-S-I atersi NAIL A D-A-Y 소리? A 맞춰서? 대 무슨 시? 이름 시 대 대 오케이 그러면 잊으시면 무슨 시? 이름 시 잊으시면? 하다 시 오케이 여기 시험 잘 치세요 감사합니다 다 쳤어요? 벌써? 오케이 반갑습니다 뭔 준비됐냐? 해보려 원 보시면 네 괜찮냐? 이거 좋아? 제대로 갈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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